공공도서관에 마당이 있습니다. 빌라 거실이 사랑방이 되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부산정도서관 마을은 기존의 빌라와 오래된 건물 8채를 리모델링하여 만든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의 방을 그대로 살려서 열람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 안에 55개의 방이 있어요. 마을 주민분들이 굉장히 친근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여기 옛날에 내가 봤던 골목길이 같아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이 벽은 내가 봤던 벽인데 이런 분들도 있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우리 동네 만화가들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한 박자 만화교실이라고 매주 모여서 그림을 그리는 동아리도 있고 또 한층 내려가시면 미디어실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라디오 프로그램도 만드시고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시고 진정한 주민 참여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 주민들이 뭔가 기획해서 주도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공공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도서관은 일반적으로 책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그 무게를 한 두 배 정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서관은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기존 건물에 책을 많이 넣기가 어려웠어요. 새로 지은 건물과 건물을 이었던 복도에다가 책을 넣게 된 거예요. 저는 보통 문을 열고 들어가면 끝도 없는 소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서관은 약간 미루 같잖아요. 책 찾기가 힘들고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시기도 하지만 도서관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도 하고 미루 찾기도 하고 최고의 검색은 소가를 거니는 것이에요. 모르는 책도 알지 못했던 책도 소가를 거니면서 발견하시길 바라요. 어떤 분들은 오케스트라 같아요. 너무 조화롭게 다 어우러져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언제든 가둬 있는 늑티나무예요. 그리고 또 어떤 어른은 놀이터 같아요. 여기 오면 뭔가 신나는 놀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말씀들을 해줘서 일하는 분들이 감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만큼은 우리가 옛 기억을 살리고 그것을 아끼고 보존하면서 조금 더 괜찮은 확장된 것으로 우리 도서관을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데서 따뜻함을 좀 느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들이 아이를 데리고 치킨집 안 가고 만화를 보러 도서관에 오시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언제든 갈 수 있고 언제든 내 마음을 받아주는 곳 나를 받아주는 곳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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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